자 신작 원피스 해적 무쌍3는 재방송을 봐야돼 왜냐면 제가 1,2를 다했거든요 예 자 이래봬도 횟수로는 3회차입니다 이번 세배적이 세번째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해서 게임실력을 믿지는 마세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자 아무튼 재밌게 하겠습니다 어? 뭐 닫혀있는 기기 맞지 아 온라인 지금 끊어놨고 레전드 로그 크으으으으윽 덕내 난다 벌써부터 다시한번 들어볼까요? 안되 루피상 여러분 이게 스토리인가 첫번째가 스토리인가요? 첫번째가 스토리에 레전드드리로그 이거겠지? 아 영언데 우리 아무도 왜 몰라 드림로그 자 옵션 아씨 잠깐만 여러분 옵션을 별로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죠 아 너무 어렵다 뭐야 뭐 터치하라며 아 여기서는 동그라미 버튼이 시작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골드로자 옛날 옛날에 미단 해적왕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처형됐고 그렇게 대해적시대가 시작했다 지금 이 세상은 대해적시대 이니라 와 쟤네들 저건데 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아 원피스가 15년 뒤에 그 왕결난데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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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 머리냄새나 개같은가 언제 다시한번 보자구나 저것만 딱 봤을때는 어디 갓 오브 워3 크레파스인가 크레이토스인가 해적단같이 오겠는데 10년후 스토리가 좀 초반부터 시작하나보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완전 처음 아냐 아 진짜 아 이게 자막 좀 영어로 바꿀수 없나 자 이것도 좀 스킵하구요 잠깐만 말이 왜이렇게 많아 어 야 오늘 급정개지않 네네 동료가 되라 얘들아 천양이도 일본어로 읽니? 자막 영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음성은 저거도 상관없는데 일본어면은 더 친근한데 아 저쪽은 번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쩌라는거야 지금 뭐 빼가겠다는거야? 청자를? 여러분 저는 해석해주실 분 구합니다 루피 생각해보니까 복근 장난 아닌데? 와 거의 완전 박혀있는데 일단은 초반 스토리로 나니까 조로를 구하러 가는거 같죠? 근데 이게 대충 무슨 대사인지 들린다 되게 찌질할거 같애 말도 안돼 해경들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네 해경 맞나? 못 이긴다구 아 조로 아 이거는 뭐 대충 다 알아요 이런것들은 뭐야 어 이런것도 음 와 어우 아 아 기술 여러분 바로 시작합시다 가자 가자 자 가자 아 대충 다 알아 아하하하 고문고문어 아 아 기술이 이게 나오네 어우 좋은데 벌써 레벨 없지 좋구요 이게 세모 세모가 좋아 아 기술 똑같네 그전이랑 기술 똑같네 이게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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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요거 요거 있다고 요거 되나? 세모 네모 아 이게 아닌데 기술이 있는데 잡고 어 아 맞아요 이거 초피 아직까진 기술이 많이 없구먼 나중에 다 해보면은 루피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루피는 약간 저격할 수 있는 얍시 기술이 있어가지고 체력 안 잃고 싸울 수 있거든 이런 애들은 문지기를 죽여야돼 다른 애들은 뭐 다시 나오던가 그랬는데 엘투는 뭐야 이래야지 문이 열리거든 초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죽이고 가는게 좋아요 딱 그림 나오잖아 일단 루피는 최대한 많이 키워두는게 좋아 나중에 암걸리지 않으려면은 얘는 좀 많이 키워놔야돼 청자들은 레벨 이런걸 모른단 말이야 무조건 죽으면은 레벨 때문에 죽는걸 모르고 아이고 BJ 암걸리네 이런단 말이야 어? 사전에 미리 딱 체크를 해놔야 이런것들을 어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는거에요 18 뭐야 또 너냐 해적단은 안들어간다고 했잖아 난 루피야 나 동료를 구하고 있어 너 귀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분명히 얘기했잖아 누가 해적단에 들어간다고 더 안들어봐도 너무 뻔한 내용이다 야 어 야 딱히 스토리가 없어 어 그냥 뭐 말이 좀 이상한데 남남끼리 밀당하는겁니다 아 조로가 있었구나 뭐야 갑자기 BJ암 신나 저기 죽여야될놈들이 저쪽인가요? 아 근데 채팅창이 맵에 가리나 혹시? 아 좀 가리네 그럼 여기로 옮겨야겠다 고무 고무노 고무 고무노 아론 대자 대자 대충 저기로 뛰자 딱 보니까 저기에 뭐 있어 아 잠깐만 아아아 얘네들은 어 이런 순부가 되네 자 뭐 쟤들은 날려주고 방패군대는 좀 쎄 얘네들은 조금 나중에 기술이 있는데 뭘 부숴야 되는거지 X표시가? 아 얘니? 아 L2가 낫곤이네 좋구요 낫곤 낫곤 아 아 아 어 개같은거 어 뭐 별별 기술이 있구만 이게 좀 기술 좀 볼까 어 스타트 버튼 눌러도 안 봐지네 기술이 어 스타트 버튼 누르니까 모자를 쓰네 아 이게 이건가? 아 이거 터치패드를 누르니까 옵션이 생기네요 기술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너무 기술을 몰라야지 지금 아니 기술이 어디 있는거요? DJM 크기 이런거 조절하는게 있네 아 여기다 여기 있었네 세모 네모네모 아 세모만 누르는것도 있네 네모만 누르는것도 있고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에 네모 세모 네모 세모 세모 네모네모 세모 개같은거 벌써 모르겠어 네모네모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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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아 음 자 너무 많어 음 계속 나와 아 아 아 이거 겐작에다 오 기모하자 날리는게 있네 아 그래 이거야 이런게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거 이런거 우와 쩐다 뭐 기모지 뭐 어떻게든 기를 모아? 다 죽여 다 죽여 거무거무다 핵펀치 나중에 쓰는 기술들 다 생깁니다 아 맞아 이거 까면은 먹을것들 나옵니다 체력같은거 채울수도 있구요 가끔은 여기서 이제 배지같은게 나오는데 전작에서는 원피스 해정무쌍2에서는 배지로 이제 체력이나 뭐 스피드나 파워나 이런것들 늘릴 수 있는 룬같은걸로 사용을 했거든요 어 이런것들 있네요 힘을 더해준다 이건 뭐 버프같고 아잇 지금 먹으면 안되는데 문이 안열려? 이거 뭐야 뭐야 쟤네들 왜 또 저기 나왔어 다 죽여봐야되겠는데 아 조로카를 찾아야된데 방금 방금 조로검아냐 아 나이스 나이스 오키 나이스 이건 뭐야 뭐야 시간제한있잖아 어 잠만 조로한테 어떻게가지? 닫혀있는데? 아 이래서 이래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구나 그 시간안에 어떻게 돌아가야되지? 어떻게 돌아가야되지? 자 아래쪽으로 갈수있어 아 아래쪽으로 가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갈수있네 아래쪽으로 갈수있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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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축구 드립을 하는거같아 개재치네 막 일단은 2분정도 시간 남아있는데 저 앞에서 최대한 30초 남겨두고 애들 다 죽인 다음에 가자 일단 저 앞까지는 갑시다 아 여기서 싸우다가 최대한 레벨좀 올리고 아 아 이런것들 어우 좋아좋아 하아 하아 아 개가 얘들아 모여 집합이야 다 모여 그렇지 거기있어 그대로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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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좋아요 아 뭐야 왜 핏살 안돼 아 이제 되네 이제 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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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지대로보냈다 와 뒤졌다 244명 좋구요 좋구요 바로가 바로가 너네들은 왜 살아있어 너네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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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네 너네들은 너네들은 형이 다 원피스 해적무쌍 마스터한 사람이야 자아 시간을 못잘까 어 아 압니다 좀 나대도 돼요 더해도 돼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자 한번만 한번만 아 아 네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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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쿠야아 조쿠야아아 뭐야 쟤 저게 8이야? 잘라 이런데서 죽는 것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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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저 여자 그 해경 아니야? 해경에서 저러네 봤던거 같은데 저거 설마 튕겨내나? 아..뒤졌다 아..뒤졌어 살인자다 이정도 되면 아..진도가 빠르구만 아..진도가 빠르구만 아..같이 싸우는거구나 아..좋아좋아 스리도 그런진 모르겠네 약간 썻버터처럼 2단계가 됐네 아 2번장은 그게 아니에요? 어우 왜 나 되게 재밌었는데 중간에 뭐 네모 버튼을 누르는게 나오네 아아 아 지금 이럴때 조로가 딱 와가지고 여기서 네모를 누르면 조로가 이렇게 딱 와서 잠깐 썻버터가 가는구나 가라 조로야 가라 조로야 이 레벨이 오르는건가요? 쟤 레벨이? 조로 레벨이? 아 조로 레벨 맥스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더 쎄지는건가? 조로가? 나도 레벨업했어 와..재대로 썼다 와..재대로 썼다 와.. 약간 슬라임 써는듯한 그런 단순함이 있지만 액션은 사실 원피스 애니 자체가 약간 좀 어..이렇게 막 몇백명 썰고 이런 만화여가지고 잘 어울리네 무쌍이 조로가야되는구나 뭐야 한명 더 남았잖아 죽어 임마 조로 이름이 뭐야 롤로노아조로야? 잠깐만 이거 뭐야 다 잠겼네? 아 저기 열렸다 롤로노아조로? 아.. 핫 아.. 도로에 쓰는 거 금방이네 찌질이 나왔다 찌질이 아 이게 피스톨이구나 개많이 나오네 좋구요 아 와 와 조로 대박인데 역시 맘에 들어 와 조로 야 이거 물량이 더 많아졌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피싸기 모아서가 아니라 그냥 평타만 때리면 저 정도급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물량이 더 나온단 얘기야 와 거의 완전 이정도면은 어? 서울시내급이야 개많은거지 닝긴들 전 서울 금요일날 밤 6시 퇴근길 전철 아 개많은거지 서있어도 전철에 못하는거 알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물음표가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거 같은데 천천히 한번 타봤는데 진짜 힘들거든 뭐지? 뭐야? 이 물음표는 뭐야? 저기 위로 올라가면은 뭐 있는거 같은데 근데 이 게임 점프가 뭐야? 아 석상 부수면 이건 아닌거 같애 반대편에 있는건가보네 아 이거? 어? 아 이거 개자네 그 할아버지네 얘는 스킵 어? 잠시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단지 그냥 이거야? 이 대화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저걸 한거야? 아 씹더클라스 저런거 한번 무슨 뭐 경험치 오르면 나 한다? 근데 뭐 단지 저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하면은 아 코인을 주는거냐 그럴만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 죽였네 얘는 이름이 뭐야 얘 보스전인거 같은데 오우 가만히 있어 체력을 얼마나 아 모건 체력 얼마 없구만 허접이네 허접이야 이런 애는 단순히 이게 좀 피하다가 들이댈 때 있지 이게 아 뭐야 쟤 쟤 원걸이야? 아니 저렇게 저기 그 근육이 많은데 어 그래 나는 뭐 어디 체력해인지 알았어 오우 우와 어? 이거 뭐야 합동호위네? 근데 반대로 쏜거 같은데? 아니구나 뭐지? 뭐 어떻게 되는거야 조로야 너 어디가냐 조로야 야 그렇지 조로야 어디가 너 야 정확히 봐야될거 아냐 그렇지 나이스 이걸로 마무리해주마 헤드샷 잘 부탁해 난 루피라고 해 와우 해적왕이 된 남자지 조로 아토가 올거 같다 뭐야 어떻게 쓰러질거지? 아 벌써 동료 구해버리고 진도가 되게 빠르네요 게임이 하지만 너와 해적왕이 하지만 너와 해적왕이 감사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해군들이 그럼 그곳에 이곳에 도와주면 그곳에 연락을 자 가자 조로 루피사아 루피사아 넌 에? 내가 내가 아 아 이거 그거구나 해적의 친구냐 이렇게 물어본거지 얘를 이렇게 잡아갈려고 근데 이제 모른척하는건가 도대체 저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구만 음 도대체 저 녀석이 모르겠구만 음 시 뭐야 시 뭐야 또 도움받고 말하자 자 해군이 되고싶습니다 전 해군대장이 될겁니다 음 음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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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척 이득 다이쉬 아 아 지금 아 고비가 루피사아 루피이사아앙!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아! 고도고온은 이슈운안스레바세인! 마다아오나! 구비에! 투비이 컨티뉴 이슈욕 으아 좋구요 아 네모 세모 세모 아 새롭게 배우는구나 기술을 어쩐지 그전 기술이 많이 없더라고 이슈욕 좋구요 음 좋아좋아 아 뭐지 이거 뭐해야되나 해적무쌍3가 스토리가 많이 없나봐 과거부터 시작하는거 보니까 후 뭐지? 아 이건 퓨토리얼이었던거 같고 아 버기해적다 와 이거 완전 진짜 처음부터 하던구나 아니 내 말은 원피스 해적무쌍 스토리가 짧은게 무슨 얘기냐면 그니까 그 뭐야 그 어인조 그 들어가잖아 2년 뒤에 루피가 그때 스토리가 애니가 많이 없어서 게임으로는 이렇게 초반을 많이 넣은거 같다 그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자 이제 더이상 여러분 토론하지 맙시다 이제 덕후들 이제 개 많이 오니까 와 근데 버튼을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 출격 아 이거 날거 같고 아 이게 무슨 레벨 음 자동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던데 돈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시스템을 여러분 일본어 좀 잘하시는 분 없어요? 잘 아시는 분? 아 진짜 해석은 안시킬테니까 이거 키만 조금 해석이 돼도 아 어떻게 좀 얘기가 될텐데 아니 왁부티형은 네 제가 노예지 저의 노예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도 안계시잖아요 뭐 어디서 찾습니까 저희 국장님을 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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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바일말고 매니저를 줘야되가지고 모바일은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안돼요 루피 아니 모바일말고 PC 방금 좀 저거 했다 손 하핏핑크 잘 어울리시네 하핏핑크 잘 어울리시네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? 이 게임을 너무 너무 야하게 만들었어 방송 진행하기 힘들게 아니 사기 수준이잖아 저거는 진짜 네 저거 진짜 저거 рассказ 라고 하낙 손 Kadone 루피 하핳 하핳 감사합니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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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가죠 자 가세요 그 성들임 하시는 분들은 강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너 무슨 짓이야 이래야 이제야 나 도와주겠다는 거야 안 돼 나 믿죠 여자한테 몇 명이 돼야 되는 거냐 크 여기서 이런 거 하나 틀어줘야지 아 롤로노와 조로가 틀림이 없구만 에 흥미가 있어 좀 아스 어 찔렀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런 열매 능력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지 쓰레기인데 잘 만들었다 일단 사진들만 좀 왔다갔다 버리는데 이해가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까지 쳐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이해했고요 아까 뭐 배운 기술이 하나 있었잖아 그치 새롭게 배운 기술 어 이건 뭐야 아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구나 세모 네모네모였던가 세모 네모네모였던가 자 아무튼 뭐 네 바로 갑시다 기술 좀 써볼까 세모 세모 네모 이건가 본데 아 이렇게 또 기 모아서 쏠 수 있구나 와우 걸려 들었죠 뭐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별로 안 세네 아 맞아 잡기 아 맞아 맞아 루피 제일 사기가 잡기야 맞아 이거구나 이게 제일 사기거든 이 잡기 기술이 이게 정말 좋은 거란 말이지 이게 나중에 애들 다 죽일 때 얘 하렙이 내가 이걸로 죽였어 예전에 내가 원피스 해정물상 할 때 잡는 게 제일 좋더라고 진짜 무조건 잡아야 돼 루피는 다른 애들은 이 잡는 게 없어가지고 체력이 너무 많이 다른데 아 진짜 나중에 루피 잡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아 네 내 모션을 잊었나봐 잠깐만 이제 어디로 갈까 뭐야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우리 팀도 있어 우리 팀 그닥 필요 없는데 아 여기 지금 싸우고 있네 나바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바리가 일본어군요 일단 여기부터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구역을 어 구멍이 왔네 왜 프레임이 안 좋아 누가 누가 프레임이 안 좋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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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혹시 이 플스가 프레임이 안 좋을 때는 그 재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 다음 파즈 쓰는데 여기서 이걸 하면 됩니다 장치 설정에서 아날로그 TV 이걸로 다시 한번 어 해서 틀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번 틀거든요 프레임이 조금씩 떨어져 이게 근데 그러니까 풀쓰려 처음만 키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두 번씩 키면은 봐봐 프레임 완전 0구 60 가거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딴 거 설명 필요없어 동료가 되라 아내 진짜 부담된다 저거 어떻게 가운데 저거 리그랜이야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어 아니 만하면 모르겠는데 3D니까 아 이게 좀 그런거 그런거 같애 어 좀 야한거 같애 이게 땅따먹기 같은거에요 사실 매물 보면은 점점 늘려나가는거거든 파랑식을 아마도 그럴거에요 어 잠깐만 위에 열렸다 문 아 미친냐 일로가지 말걸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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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버려 애들 버려 애들 버려 위로 가자 야야 좋구요 와 대박이다 이야 우와 미쳤어 500명 죽였어 한 번에 끝났어 좋구요 자 지금 버기도 아 버기랜다 조로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 지금 걸렸지 가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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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어디야 여기 먹어 야 불러 합동 오예 그 다음에 뭐 눌러야되지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야 우와 야 이거를 남겨놔야겠다 저 버기한테 써야겠네 게이지를 다시 채워야겠는데 오케이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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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